. 저 박서방 왜? 우리 집 아구기 좀 고쳐줘요 네, 곧 갑니다 꼭이요 네 . . . .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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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비켜! 다쳐! 비켜라, 비켜라!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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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겨울엔 내가 샀다! 재미 삽쇼, 재미! 오리꼴 정체미 삽쇼! 재미 삽쇼! 오리꼴 정체미 삽쇼! 고마세요! 재미 삽쇼! 고마세요! 고마세요! 고맙은이 삽쇼! 그만 거기 내려놓으시오, 응? 아, 그냥 두라니까요 아유, 장만 끝났는데 왜 이렇게 더워? 아유 그 용순이란 자는 밤낮 어딜 내보내는 거야? 어디를 내보내든 좀 잠잡고 계세요 에휴, 참 대가리 큰 년 자꾸 내보내 봐라 날 건 바람밖에 없다 참, 저 아래 이 국장 댁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왜? 이번 장마통에 구공탄 아궁지가 미워졌다고 손질을 좀 해달라구요 琴 lasted 알 수 없어서 꽤 equ 플라 öld 꼽 꼽 숙 아유 박소강 맞으셨군요 식모한테만 일러 놓고 나가서 퍽 걱정했는데 걱정이요? 뭔 딴 걱정이나 오시지 아유 다 됐군요 그럼요 이제 뭐 손만 씻으면 일 다 끝나는 겁니다 예 복심아 물 또 올려 아 구공탄만 갈아 놓으면 불이 꺼지니 속상하지 않아요? 그 이번 장마통에 손 볼 때가 많아졌습쪼 이제 염려 뭐하십쇼 원체 구멍을 잘 못 뚫었더군요 보십쇼 이 맨 처음엔 말이야 구멍이 저렇게 뚫렸단 말이야 거의 안 되죠 아유 어쩌면 진작 박서방한테 맡길걸 아하하 구공탄 아구이는 아무나 못 따릅니다 마치 심술구진 시어머니 같아서요 아 손을 씻고 올라오세요 내 시원한 거 한 잔 드릴게 아이고 아 어서 올라오세요 네 왜 마름바닥에 앉아요 의자가 있는데 아뇨 아무럼 어떠십니까? 우리 집에 온 이상 손님인데 올라 앉아요 아 괜찮습니다 여기가 편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아이고 이 발이 지렀어 박서방한테는 시원 온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거 같애서 아니 그게 뭔데표? 양주예요 예 선사들 온 건데 귀한 거니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런 걸 이거 저한테 주시다니 에? 빛 좋다 무슨 소리 간장빛 갈 것입니다 술 중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술이랍니다 몸에도 여간 보신이 되지 않는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마셔가지고 쟤 오장이 멀쩡할까요? 별소리 어스드세요 아들 딸이 돈 잘 버는데 이런 술 좀 사달래서 잡수세요 아이고 웬그립쇼 이제 자식들도 대가리에 피가 마를 듯하니깐 뭐 저희들 아까림이나 했지 어디 애비말 들어줍니까?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모두 박서방 가정을 부러워한다고 식모가 얘기하잖아요 그저 애들이 얌전하니깐 그런 소문이 있습죠 큰하드님은 무슨 제약회사의 주임이라면서요? 주임이 뭡니까? 부자입니다 아이 고마워 같습니다 나 안 먹겠습니다 발송부자입니다 아 그래서 요즘은 통 볼 수 없군요 뭐 거기서 합숙을 한다나요 어 보름에 한 번씩 집이 없쇼 전 그저 그놈 하나를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따님은 어딜 다니는지? 명수인연입쇼 네 고녀는 아주 깜찍합니다 그런데 애비를 닮아서 그런지 손끝으로 벌어먹는답니다 저 개풍빌딩 있습쇼? 아 네 그 안에 비행기 회사에서 주자 치고 있습니다 아 네 왜 그래 불러요? 아 네 안 먹지 아멘 부탁합니다 까불지 말고 크릴로 나오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미스 바, 오빠한테 전화요 여보세요? 오빠 해요? 아, 명순이니? 응, 그래 집안에 별거 없지? 응, 아버지가 바쁘시오? 그래야 이번 장마 때문이지 명순아, 나 오늘 월급 탔어 응 그래, 알았어 내일 토요일이니까 3시쯤 올라갈게 뭐? 합승정류소에서 만나? 네, 거기 심정이란 다방 있지 않아요? 오빠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내일 오후 4시에 꼭 약속해요 안녕 안녕 미안해 가정이들 다 잘 계시대요? 응 점례 씨가 염려해 준 덕분으로 다 잘 계시대 아잇 이거 받으세요 이거 뭔데?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여시예요 오 오늘 밤 올라가시는 줄 알고 벌써부터 어머니한테 잘 뵈려고? 아이 포장에 근사하길래 난 또 무슨 기중품인가 했지 역시 포장부에 있는 솜씨라 다른데 박선생님 너무 놀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되면 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선물을 사야지 박선생님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생각나시죠? 그야 물론이지 그러나 어머니는 동생들 편이고 아버지는 절대 내 편이지 박선생님이 효자로 이름이 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주 판단을 잘 하시는데 아버진 오빠하고 아주 단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오빠를 먼저 통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엄격하신가요? 아주 고집불통이세요 생각하시는 게 보수적이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당신 누구요? 우리와 세대가 다르니까 당연한 성격이죠 드릴 말씀은 저의 결혼 문제 때문에 하와이에 계신 고모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왔어요 고모님이? 네 언제쯤 오시는데요? 2개월 내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아버님을 찾아뵙고 저의 환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면 안 돼요 내일 오빠하고 만날 약속을 했으니까 오빠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오빠가 오실 때마다 주식 씨의 고독한 환경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명순 시연극에 가끔 놀랍니다 명순 시연은 왜 밤낮 늦어? 걘 요새 바쁘데요 그 임자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에? 늦게 들어올 때도 있지 자식들 숨 좀 쉬게 간섭 좀 말아요 에이 참 애미가 젊은이니 딸년들이 바라맞나? 아버지 빨리 잡으세요 안 오나? 얘 술 남은 거 입고들 나 가져와 으이구 아유 아버지는 삐득하면 술이야 저 조년 말 버리 장머리 좀 봐 이년아 너도 내 나이 되어봐라 술 없이 무슨 맛에서 하나 다 큰 애들한테 삐득하면 인연 저년 남들이 들으면 욕허 누가 날 욕을 해? 아 나만 보면 좋다고 술들만 잘 사주는데 에이 어서 봐 네 어이 이제 와 에이 응 그래 응 골까? 야 내 고모신 이리 가져와 곧 저녁도 안 드시고 나가시오 으이구 참 여기 있어요 이년 고모신 하나는 잘 닦는데 아버지 곧 들어오세요 너 이년 또 나가려고 응? 아유 아버지는 괜히 나만 가죽이 저녁 먹고 나면 할 일이 태산 같애요 어서 나가보기나 하시오 나가기만 해라 어이구 언제나 속이 들려는지 박서방 하면 네 하고 우레껀 술 집으로만 가시니 어이구 참네 어머니 재천이가 요즘 운전을 배우러 다녀요 운전을 배워? 응 벌써 두 달이 넘는데요 뭐 운전도 운전이지만 깡패 짓을 안 해야지 엄마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줘 응? 아 내 얘길 너희 아버지가 듣니? 그래도 집에선 소리소리 질르셔도 밖에 나가시면 너희들 칭찬이시란다 너도 앞으로 재천일 만나더라도 조심해 저 개성떼 술 한잔 가져와 예 내 원 돈을 받아 먹다가 천일이야 내 그렇게 배짱이 생놈은 내 보다 처음이야 내 절반밖에 못 받았어 에이 술 남아 아 술잔은 냉겨야 마시라우 어쩌면 내 맘아 우리 개 꽃 같애 아이고 주책 좀 그만 떨어요 내 원 참 이봐 왜 그래 응 여보가 내가 자네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 국장댁으로 아궁지 고치러 갔었거든 그래서? 근데 그 집 아주머니가 이름도 성도 못을 서양수로 한잔 좋았단 말이야 그 술 맛이 매실까워서 좀 새겨서 드시구려 아이고 소가 쌀밥을 먹으면 설사를 하는 법이야 자네나 나나 이 집 대포유에 입에 맞는 술이 어디 있을 수가 있나 그 말이 맞아 여보게 그 양주 마시는 사람들은 그 곱차이 달리 생겼나 봐 응? 그 양주라는 건 말씀이야 코 큰 사람이나 마실 술이지 우리네 마실 술이 못 돼 오래 못 살아요 우린 그저 틀떨한 막걸리가 보시리지 황사바 간 찬여봐 한 접시 오세요 네 아주 특별히 해드리죠 그 두두기 한 접시만 네 용려 말아요 야 왜 그래이고 말을 해 듣기 싫어 전 누구야? 그 자식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릴 테네가 아니 저... 야 참아 시가 사장의 아들면 젤이야? 친구를 배신해 우린 들자니까 다 부어 보잔 말이야 제발 들어 이 자식들이 왜 이래? 뭐 이 자식? 응? 이놈 여기가 어디라 응? 벼란다 죽집이지 어디가 이런 고야 이놈 이놈 너는 애매하비도 없니? 응? 너 이런 이놈 원 자석 새끼들 응? 나 원 내 저런 거 나을까 봐 자식 새끼 안 낳는 거야 원 자석들 저거 깡패 일종이냐 누가 아니래? 박서방도 자식들 잘 돌보게 내 자식들이 어땠소? 내 차근차근 얘기할게 잘 듣게 아니 뭐 내 아들놈 얘기야 뭐 딸년들 얘기야 그 용범이란 놈이야 참 요자지 그 자식이야 뭐 깡패 재천이란 놈아 그 놈 얘기 하지 마라 용순이 하고 이렇게 된 걸 아나 왜? 용순이가? 원 이렇게 캄캄하다고 만일 자네가 봤으면 아주 까무르쳤을게요 무슨 일이야 말해야 알지 자네 취하지 않았지? 취했지만 잘 듣게 그 엊그저께 저녁인가 내가 자네 집 앞을 지나가려니깐 그 재천이란 놈이 에이 그만 두지 마 이 사람이 약을 올리나 이 끈 그 자네 집 앞을 지나가려니깐 입에다 손을 넣고 계셔? 방금 나가셨어 용순이한테 할 말이 있는데 줘야 한 데로 갈까? 그동안에 아버지가 오시면 어떡해 아버지가 눈으로 직접 보시기 전에는 말씀 안 할 거야 가을 속 눈치채고 계신걸? 빨리 가 가 핵 고생하러 가 고생하러 가 잘 막 로버가 어? 음 흐흐흐흐 아잇! 아잇, 시원해! 아잇! 아잇! 영순이 앞으로 20일만 있으면 나도 운전수 면허증을 타 정말? 정말이래도 운전수 교습소 등록증을 보여줄까? 어디? 응, 이리 와 자 여기 앉아 이래도 날 못 믿겠어? 빨리 운전하는 걸 봤으면 좋겠어 내가 운전수 모자를 턱 쓰고 나면 아버지는 물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동네 사람들의 말만 듣고 아버지는 아직도 깡패로만 생각하고 있는걸 용순이 동네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말해도 좋아 난 나대로 세상을 똑바로 살아갈 테니까 정말 갑득이 그놈들하고 손만 끊으면 우리 집에선 여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용순이 나는 용순이 때문에 사람이 됐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용순이가 떨어질 순 없어 앞으로 갑득이 같은 자식들하고 놀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알았어, 약속할게 그리고 운전수만 되면 보란듯이 하고 다닐 테야 그리고 돈을 모아서 용순이에게 선물도 하고 정말? 그럼, 정말이고 말로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아 재천이 어? 왜 그런지 하루도 못 보면 잠이 안 오니 어떡해 나도 꿈을 꾸면 용순이만 꾸며매는갈 왜 이래? 이게 돌았나? 아, 이런 식으로 키스를 하지 않겠나 뭔가요? 응? 지금 예견대로 틀림없이 내 눈으로 보았겠다 그럼 한 번 더 해줄까? 응 그저 인연을 박서방 취했나? 가만 애비 숭락도 없이 산에 넘어고 입을 맞췄어 응, 이봐 내가 얘기했다곤 와바치지 말게 응? 네, 이 여 망할 놈의 자세녀 큰일진 말이구나 나 이렇게 참 봤대두 아, 재천이란 놈이 날 마구 치면 난 어떡하라우 나 이렇게 널 모른 척하고 있어 이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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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방 응? 박 뭐 시원한 거 한 잔 하실까요?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요 뭐 택시가 있는데 그럼 타시죠 응 요 년아 아니 왜 무는 잔 것이오? 응? 누구냐 웅순 어디 갔어? 신부름 보냈어요 왜 그래요?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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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걸 잘 된다 걔 내 생락도 받지 않고 이 놈 저놈 오구 아가리를 맞대 응? 아이고, 그 어린 애 같은 소린 좀 고만 좀 두어요 너 이젠 만나기만 해보라 다리 옹두아지 버텨려올 테니깐 아이씨 그렇게 죄 해가지고 어딜 또 나간다고 그러시오 아이씨 이리 좀 와요 어 저 내 딸 용순이 못 봤나? 못 봤습니다 요 년 붙잡히면 해놔 그냥 응? 저기 아버지가 계셔 용순이 못 봤나? 네, 저 아래 다리 밑으로 가던데요 다리? 그 변화 맞나라 요 년 응 용순이 빨리 집에 들어가 봐 응 내일 만나? 응 재천이 아버지 만나면 친절하게 해줘 알았어 아흐 어머니 명순이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 넌 네 아버지 못 봤니? 못 봤어, 왜? 오늘 재천이하고 무슨 일 있었니? 응? 아무 일도 없었어 너희 아버지 눈 앞에 나타날라 왜? 애비 승낙도 없이 이놈 저놈하고 입 맞추고 돌아다닌다고 노발대발 간하셔서 널 찾아 나가셨다 아버지는 괜히 눈치로만 때려잡고 야단해시 어머니! 아이 참내!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왜? 참내! 아니 글쎄 술에 취해서 다리 밑에 빠져 있잖아요 아이고, 귀엽고 빠지셨구나 응? 에휴 참내! 아휴 어머니! 글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 다치신 데는 없소 응? 아이고 참내! 자, 어디들아 이리 아휴 주식 씨 미안해요 정신 좀 차리시오 참만에 참 어머니한테 인사드려요 어머니 주식 응? 안 주식입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소 그리 좀 앉으시오 응? 여보 정신 좀 차리시오 창피하지도 않소 응? 예, 그 대야에 물 좀 떠오너라 누나 너네 혹시 이거냐? 아휴 참내 이 용순이 심부름 보냈소요 누나 아휴 얼른 가져너라 응? 응? 아휴 아휴 참내 이 저... 시간이 없어서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휴 정말 고맙소 고마워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또 오시오 안돼 왜 누구야? 누구야? 아휴 왜 누구야? 아휴 참, 당신 찾아온 손님이오 아버지한테 내 인사해요 왜? 날 왜 찾아와? 날 날 응? 아, 당신 얻고 온 손님이오 뭐? 그 자식들 그 자식들 거기 부끄럽지도 않소 날 왜 얻고 와? 응? 나 왜? 주책 좀 그만 좀 떨어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야, 이상하게 치어라 아휴 글쎄 왜 이래요 글쎄 어서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들어가 봐 네 내일 꼭 오시죠 물론이죠 돌아와요 안녕히 가세요 미안합니다 오빠가 도착하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가시죠 택시 해방촌으로 가주세요 직접 서울역으로 나가지 않고? 오빠는 꼼꼼하신 분이 돼서 동네 앞까지는 언제나 합승을 타고 와요 그래요? 백화점으로 다녀서 아주 술을 사가지고 갑시다 오빠를 만난 후에 사요 저 주식 씨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서는 오빠하고 친근한 친구처럼 행동을 하셔야 해요 그러나 오빠가 모르는 채 해버리면 오빠를 만나서 약속하면 돼요 명순 씨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를 보시자마자 당신 누구요? 하면 아버지 비율 맞추시려면 무조건 복장하면 돼요 만일 집에 안 계시면? 아이, 오빠가 오시니까 집에 계실 거래 뭐 아마 지금쯤 낮잠을 주무실걸? 오시로 가요 오시로 빨리빨리 내소 빨리내소 오로이 주식 씨 아버지가 와 계세요 네? 저 봐요 오빠 때문에 나오셨어요 빨리 다방으로 가요 응 저기 자리 있어요 저기 자리 있어요 지금 몇십니까? 4시에요 4시에요 아, 용궁아 아이, 이제 와 아버지 네 일 내놔 일이네 더우신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한참 기다렸다 저번 때보다 늦었구나 일이 바빴어요 어서 가시죠 어머, 아버지가 오세요 저쪽으로 가요 아, 니가 요즘 집에 없으니깐 아, 명실이란 년도 회사에서 매일 늦게 들어온다 회사 일이 바쁘니까 그렇죠 저, 아버지 응?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다방에서 친구가 꼭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 친구가? 네 다녀오느라 네 예, 그거 내게 맡기고 가 괜찮아요 네, 이리네 사람 많은 데 가면 잊어버린다 그럼 잠깐 다녀오겠어요 빨리 오느라 네네 오빠, 여기 응 오빠, 제가 말하던 주식시에요 우리 오빠에요 주식입니다 아, 박용범입니다 여기 차 하나 주시오 저, 명순이를 통해서 얘긴 많이 들었죠 네 차 드시죠 아, 네 형님 말씀 나 주세요 하하하 자, 둘 좀 네 저, 이해하십시오 사실 아버님은 너무 완고하셔서 형님에게 저의 환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순이 말대로 자진상이 좋군 근데 우리 아버님을 한 번 뵈었나? 네 그러나 정식 인사는 못 드렸습니다 어젯밤에도 아버지 때문에 챙필 톡톡히 당했어요 맞나? 무슨 일인데? 아이, 글쎄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발이 밑에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간 집에까지 얻고 들어갔지 뭐예요 수호가 많았군 내가 할 일인데 근데 참 얘가 아직 철이 없으니 잘 부탁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참 내가 오늘 밤 아버지한테 잘 얘기할 테니 앉히네요 용순 언니도 오빠라 얼마나 기다리는데? 그래? 예 그 요즘도 잘 처녀하고 열렬해하니? 그럼 그렇지만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셔서 매일 밤 잠도 못 일으고 고민해요 그게 다 우리의 장례를 위한 거야, 응? 이 자식아 빨리 가자! 아이고, 씨... 대결하누만! 연금아! 응? 응? 아, 그럼 뭐래? 나 홀라! 네, 저 곧 가겠어요 야, 명순아 응? 나 먼저 갈 테니 같이 와, 집으로 오빠, 나 여기서 만났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 쑤! 먼저 실례, 응? 네 자 아, 이제 됐어요 이래주세요 뭐야, 괜찮아 아니,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기냐? 예, 고 계집은 누구냐? 제 친구의 약혼자예요 약혼자? 요새들은 적이 틀렸단 말이야 네 아버지,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재주 만나야 해요 예라 이놈아 명순이 그래봐라 다리 옹두라지를 부러뜨려놓을 테니든 박수방 할래! 나 좀 봅시다 야, 넘어 좀 들어가라 네 네 어머니 네 오빠 어 잘 있었니? 응 어머니 어디 가셨니? 오빠 오신다고 시장에 가셨어요 시장에? 오빠 응?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내가 제천이 하고 노는 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오 아이, 아버지가 알면 빨리 와주쇼 오빠, 정말 나 못 본 채? 응 그래 염염아 아니, 얘 니엠이 어디 갔냐? 어디 나가셨나 봐요 이젠 집을 비고 돌아댕기나 응? 아버지 용순이는 어디 갔죠? 그녀는 요새 바쁘다 아이고, 어리 예 그 가방이 뭐냐? 세탁물이에요 응, 끊어라 아버지, 약주 한 잔 드시겠어요? 아, 들고 말고 여기, 여기 끊어 가만히 가, 슈란 줄 어디 가세요? 나 부을게 아, 가만히 계세요 왜? 아니, 쟤가 가지고 올게요 아니, 가져와 아니, 아버지 니가 찾겠냐? 쟤 예, 용구만 그 선반 위에 깍두기 좀 가져 나와 네 응 잘 종이잖아 자, 여기 있어요 자, 이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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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음, 술이 없는다 이 아까운 술 냉기니 자, 저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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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주세요 용순이 오시나요? 자, 용순이 없다 용순이 밤넘에 찾아다녀 아, 참 용범아 네 나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인데요? 저 녀가 총각놈하고 입을 맞췄는데 이렇게 하면 좋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죠 서로 입을 맞췄으면 결혼해서 살아야죠 아이고 아니 네? 아니, 그 놈이 어떤 놈이라도 말이야 만일 용순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아버지는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용순이라니 그랬다면 다리를 네 힘이 들어오나 보다 어머니 아이고, 용범이 왔구나 네, 네 네 안녕하셨어요 올라오세요 그 왜 기분 빌고 나가? 야, 용순아, 이거 받아라 응? 응? 아이고, 내 이 정신 좀 봐여 심부를 보내놓고 너무 불안해, 벗겨 있었구나 아이고, 참 정신도 많네 아, 심부를 안 보네, 원인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있나 참 어이구, 참 어이구, 참 내 대낮부터 어이구 어이구, 또 술이요? 응? 어이구, 참 아, 용범이가 사온 건데 안 들어? 어머니 응? 어머니한테도 드릴 게 있어요 뭐냐? 여 웬 여시냐 여시 아이고 어머니 응? 이거 또 이따 용순이면 같이 먹죠 그래 좀 깨트려 네 네 아버지 영순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 년도 해 떨어져야 들어온다 예, 그럼 벗어라 네 마침 아버지가 술을 들고 계세요 어머니도 계세요? 응 누가 어, 저거 웬일이야? 어머, 오빠 오셨네? 언제 오셨어? 응 어, 오래간만이 그네 잘 있었니? 응 호수아 언제 일로 왔나? 응 저, 올라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응 야, 너 오늘 웬일이나 일찍 돌아오시니? 응? 아이 참, 오늘 토요일 아니에요 저, 여보님 인사드려 우리 아버지셔 춤백했습니다 안주식입니다 안주식? 아이고 참, 내 이 정신 좀 봐 아, 왜 어젯밤에 당황하시나? 응? 이 친구가 바로 명순이와 같은 회사에 있는 친구입니다 명순이와 같이 있어? 네 당돌한 말씀입니다만 명순 씨를 사랑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선물이 있어요 자, 받으세요 아유, 이건 웬걸 이렇게 다 가지고 이건? 아유 참, 아이고 여보, 저리 나가시오 아이고세 아버지 너무 이러시면 남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거로 안 통해 아유 참, 글쎄 오이 용범이 얼굴을 봐서라도 좀 받아두요 받아? 뭘 받아? 아유 참 넌 내일부터 회사 그만둬! 아유 참, 명순이와 뭘 잘못했다고 야단이오 야단이오 어머님 좀 잠자고 계세요 잠자고 쉬지 어이구 참 나가 안 나갈 테 아버지, 좀 진정하세요 지갑도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안 나간다 참 안 나간다 그럼 내가 나가야죠 아유 참, 글쎄 아유 숨질도 참네 아유 아유 어머니 아버지 어디로 가시는 거야? 또 오동나무술 집으로 가셨겠지 뭐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갑 모시고 올 테니 저녁 준비를 하세요 아, 나갈련? 일찍 들어오너라 네, 저 잠깐 다녀올게요 네, 오빠라 안녕하십시오 오빠, 잘 부탁해요 염려마 아유, 배짱을 잘 부리셨소 배짱이라뇨? 그 양반은 그 처음 보는 사람이면 의뢰건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오 저도 푹 떨었습니다 참, 이거나 들지 네 언니, 올라와요 그래, 어서 올려놔라 아유, 시원하다 앉아라 네, 앉아 네, 앉아 아버지 응? 이렇게 술을 많이 자시고 몸에 해롭지 않아서요? 네가 소자로 내려간 다음에 내 마음이 쓸쓸했거든 그럼 매일 밤 한 잔씩 해야지 저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편안히 모실까 하고 매일 생각 중입니다 그렇지 응 난 너밖에 믿지 않아 응 피워라 아이, 아버지들 대가리가 다 컸는데 피워 아이, 글쎄요 응 그까짓 용순이나 명순이가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지만 그것들 다 남의 식구들이야 아버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일 슬퍼울 아이들은 용순이와 명순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주고 보아야 알지 많이 취하셨군요 응 그리고 아버지 응? 용순이나 명순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은을 봐서 금년 안으로 결혼시키죠 난 며느리 먼저 볼 테 응 예, 용범마 네 너 좋아하는 여자가 없니? 사실은 우리 회사의 강점예라는 여자가 저를 좋아해요 아니, 네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집애가 널 좋아해?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막내 드셔야죠 아니, 그렇다면 애미한테 얘기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머님은 벌써 알고 계신걸요? 뭐? 아버지, 2, 3일 후에 한 번 시간 내서 꼭 내려오세요 예 저 명순이 오고 같이 온 내 친구 말이야 하트는 백장 좋더라 참 똑똑하고 얌전한 친구예요 그놈도 생김샘 복을 좀 타고났더라, 응? 명순이가 좋아하는 남자라면 틀림없죠 예, 나도 생각이 있어서 아까 내가 쫓으려다가 그냥 나왔지만 앞으로 두고 봐야지 앞으로 행동하는 걸 잘 보세요 아버지 마음에 드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기다리실 텐데 어서 들어가 보세요 아니야 내가 오늘 밤새도록이 너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 좀 하고 싶어 응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알아요 뭐 이상해? 우리가 도둑놈이야? 뭐 이상하게 알게 아저씨, 오늘 어디 가세요? 큰눈 공장에 간다 네, 소사요? 아, 따가워 아이고, 미안합니다 뭐 잘 깎어 뭐 따가워, 잘 깎으려도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용순이 신랑감 선물하시죠, 네? 미치겠네 엄마, 용순이 갑자기 꺼네? 엄마, 종이 잿밥에나 맘에 있거라니 아, 동네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 시집을 안 가고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깐 그렇죠? 인마, 뭐가 우물쭈물야, 인마? 아, 재천의 자식같이 냄새를 맡고 다니니깐 그렇죠? 사실은 제가 조용한 시간을 타서 아저씨를 한번 만나 빌려고 인마, 너 아무리 용순이를 좋아해도 넌 틀렸다 두고 보세요, 용순이가 누구에게 매달리나 갑득아 네? 나 뭐 하나 물어보자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 재천이란 놈이 이제 마음 잡고 자동차 운전 배운다는데 그 사실이냐? 왜요? 운전수가 되면 사회 삼겠어요? 뭐, 글쎄 운전 배운다고 소문이 나서 그러는 거야 아, 그 자식의 말을 고지 들으세요 매일같이 사고만 내고 다 다닌 자식인데 네 갑득이 전박 그래 세었네 왜 그래? 너 오늘 재천이 뭐 받니? 그 자식 자동차 교습서에 가야 만날걸? 뭐 왜 그래? 자동차 교습서라니? 왕십니 있어? 그건 내가 알아 너 오늘 해도 재천이보다 우리 좀 만나게 해줘, 응? 그 자식 만난 지가 한 일주일이 넘어 용순이고 좋아지더니 우리 거 좀 무시하잖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모래학들만 하는데 그 자식을 가만둬 지가 운전수가 된다고 까버리지만 두고 봐, 그 자식이 운전을 하나 나에게도 감정이 많은 건 아니야? 그 자식 보기 좋게 고려일 테니까 안심해 응 오늘 밤에 만나 응 알았지? 그래 자식 두고 보자 아이고, 원 시간은 없는데 너희 아버지는 몇 시간을 두고 머리를 깎고 계시냐 원 어머니, 오실 때 새언니 사진 한 장 얻어와 사진 가 봐야 알지 그리고 오빠에게 재천이도 열흘만 있으면 운전수 면허증을 탈 거라고 말해줘 알았다, 너 오늘 지피지 마라 걱정 말아요 그럼 내 갔다 오마 원장님, 팔송 부장님이 뒤로 빨리 좀 나오시래요 박 부장이? 응, 빨리 나가 보세요 고마워요 부르셨어요? 어, 어서 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점례실을 보시겠다고 점심시간에 오실까요? 어머나, 이 모양을 하고 어떻게 만나뵈요? 어때? 이렇게 작업복을 입는 것을 아버지는 더 좋아하실까요? 하지만 처음 뵙는데 이렇게 지저분해서 아버지는 점례실에 옷을 보러 오시는 건 아니야 염려 말고 점심시간에 포장실에 있어요 내가 연락할게 네 들어와 봐 여보세요, 빨리 빨리 내주세요 참하네 빨리 내려주세요 네, 애써 아이고, 저 학생 말 좀 물어봅시다 저 제약회사라고 곧장 이리 가시면 됩니다 아 빨리빨리 사주세요 가십시다, 하사 빨리빨리 사주세요, 오라이! 이거 한참 가는가 보다 아, 저기 저 집이 되지 않소? 어디? 아유, 참 좋다 여보, 저 용범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들어가시다 그러지 아유 아이고, 저렇게 공장이 큰데 용범이 어디가 찾지? 아, 이놈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보, 저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그럴까? 여보쇼, 당신 누구야? 저, 직고입니다 저, 미안하지만 발성 부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 내 자식놈이야? 좀 가만히 계세요 발성 부장님이요? 저 저기 오십니다 예, 나 여깄다 아이고, 참 아버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일 다 끝났니? 아니요, 좀 있어요 어, 그래? 들어가세요 예 네 우리가 온다는 거 저한테 말했냐? 그러면요, 알렸어요 가만히 있을 걸 그랬다 왜요? 지나가는 사람처럼 실적 오갈 걸 아이고, 참 당신도 아, 알리지 않으면 걔가 모를 줄 아슈? 요즘 애들 눈치가 번개뿌리예요 글쎄, 임잔 내가 말하곤 좀 잠잡고 있어 참, 네 아이고, 참 아이고, 여보쇼, 참 이교 아이고 아이고 마늘, 저것 좀 보여 네? 아이고 예, 저기 모두 우리나라 각초로 가는 거냐 아니, 저건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아이고, 외국? 네 집도 참 남쪽에 있는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타국? 거 참 잘하는 거다 아이고, 공장도 참 크기도 하다 아이고, 참 좋구나 어머님 응? 여기 좀 계세요 집에 가서 점녀를 데리고 나올게요 예, 곧 나오너라 네 간이 왜 그렇게 뒤쳐져요? 그, 뭐 서서히 구경하면서 가지 뭐 아, 어서 일로 오셔요 그래 반장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서울서 오시는 어머님이요 어머니 처음 뵙겠어요? 네 서울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을까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아니, 방금 내 옆에 계셨는데 앞 변소에 가신 모양이다 변소요? 네 자식 그래도 네가 처복은 있구나 어머님 20분만 있으면 점심시간이에요 응접실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오시면 같이 들어가마 손부장, 발송부장 곧 총무과로 와주세요 발송부장 응 너 참 인기 좋다 저, 총무과 좀 갔다 오겠어요 어머니 여기 계세요 어머니, 어서 들어가 봐라 네 이봐 아니, 어디 갔다 인제야 오시는 거요 응? 용범이 어디 갔어? 점례가 방금 나왔다 들어갔어요 그 녀석 처복은 있더라 응 우리 집 며느리 깜으러 왔어 아니, 당신이 보시게 나오셨소? 어이구, 참데 이봐 이런 데서 선을 볼 때는 눈앞에서 보는 거 아냐 좀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지 참데 나온다 아버지 변서에 갔다 오셨어요? 변서? 어, 그거 그래? 응 덕우신데 들어가시죠 예 저 밑에 저 질비한 집들이 저 무슨 집이냐? 저 이 공장 사택이에요 어, 사택 너도 거기서 자? 저 집은 결혼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저쪽에 있는 합숙소예요 어 그래? 너도 빨리 장가 가야지 아이고 꼼꼼히도 아시려고 하시고 아버지 더 오신데 응접실로 들어가시죠 그래 응접실 들어가자 자, 어서 들어가요 들어오세요 저기 앉으세요 아버지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가서 점녀를 데리고 나올게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저놈이 점심은 사 주겠지? 에휴 걱정도 팔자이오 아, 그 모자 좀 벗어요 응 이 의자 밑에 쳐놓으시오 그 어디라 쳐놓으라는 거야? 에휴, 거 창피하지도 않소 뭐 창피해? 남에게 훔쳤었어? 이런 아휴, 똥꼬집이시지 그 점녀가 오더라도 아까는 못 본 채 하세요 괜히 망신당하시지 마시고 으응, 쓸데없는 걱정 마라 네, 아무 말 안 할게 마음 푹 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분이야 아이, 상당히 시장한데 얘 왜 안 와? 에휴, 거 시장에도 좀 참으시오 에휴, 참 누구야? 애들인가 보 아이, 이 녀석아 깜짝 놀랬다 제 아버님이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정리예요 에휴, 참아라 뭐 여기서 저런 어냐, 모시고 자리 있었냐? 나 쟤 아범이야 우리 모시고 나가서 점심이나 합시다 어, 난 아무 생각 없다 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자, 어서 나가십시다 나가십시다 아버지 가 어냐 그 음식 잘한다 아버지, 벌써 식사 다 하셨어요? 아, 그럼 뭐 밥 한 그릇 뒤에 눈 감치기지 나 시장에 혼났다 더 드세요 아냐 그럼 물 드세요 응 박아 네 네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내 뭐 다른 거 바랄 건 없어 그저 둘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우저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 밖에 없어 아버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아, 뭐 기억해야지 얘, 넌 하나도 버릴 데 없다 아버지, 소문을 듣자니까 재천이가 용순이 때문에 운전을 배운다는데 그 놈도 다 두고 봐야지 에휴, 그 용범이 말을 들어요 열흘만 있으면 졸업을 한다는구려 그 놈 생김새야 안 펑지게 생겼지 그러면요 그 놈 쌈패가 되세 다 끝났어? 응 어떻게 여길 다 왔어? 응 운전 기술이 보고 싶어서 용케 집에서 빠져나왔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소사 오빠한테 가셨어 저 새언니 선보로 그래? 응 그럼 용범이 형님이 고체 안 가들겠군 응 응 앞으로 열흘만 있으면 내가 졸업한다는 거 얘기했어? 어머니가 알고 계시니까 오빠한테 전하실 거야 용순이,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시원한 공원으로 갈까? 응, 재천이 맘들해 그럼 용범이 오고 집에 한번 오너라 응? 바쁠 때인데 어서들 들어가 봐라, 그래 가라, 타세요 자, 빨리빨리 오르세요, 어디 떠나요? 네 어서들 들어가 다 빨리 오르세요, 떠나요, 떠나요 오라이! 예, 어서들 들어가라 예, 어서들 들어가라 그래? 몸도 힘들어고 그래, 그래 예, 아버님 생긴 날 잊지 말고 오너라, 응? 예 어, 얘들아! 어, 그래? 네 아이, 참 이 양반은 여보 거 진짜 전구만 또 아니, 당신 모자 응? 내 모자 모자 아, 정서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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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씌워! 야, 차 씌워입니다 아, 서요? 참네 에이 10분만 있으면 주식 씨가 올 텐데 아버지가 왜 안 나가실까? 아이, 나도 빨리 나가야 할 텐데 오늘이 제천이 졸업이야 예, 엄마한테 가서 아버지 내보내시라고 그래 응? 그래 네 어머니 응? 아버지 좀 빨리 나가시라고 그래요 야, 이 다람쥐도 뭐 좀 매겨라, 응? 주식 씨가 곧 올 텐데 글쎄, 오늘따라 일도 없구나 아니, 빨래비는 사당 어머니 없으면 뭐라 빨래만 빠는 거야? 어머니 응?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 목간 가시라고 해요 예 네 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여보! 왜 그래? 그렇게 물만 끼얹을 게 아니라 목간점 갔다 오시구려 그렇게 하세요 못 가? 네 더운 물 못 가? 지금 가시면 조용해서 좋아요 당신 몸에서 냄새 나오 아버지! 제가 돈 드릴게요 돈 줘? 오래간만에 더운 물 못 간점 할까? 그래, 다녀오시구려 그래 흠 이건 씻다 말고 야, 빨리 돈 가져와 옷이나 입으시구려 언니 됐어 예, 아버지야 아 흐 아버지 돈 여기 있어요 아이고 아니, 너 이거 웬일이야? 어? 목간 하시고 남은 돈은 시원한 막걸리나 잡수고 오세요 어이, 내 딸 제일이다 그렇지 그럼 네 말대로 목간 하고 남은 돈 다 마신다 어이, 진짜 그 흠신 물에 불려서 떼 좀 죄다 밀고 오시오 또 금방 오시지 마시고 그 말이라고 해? 아, 목간까? 번전 어린이 뽑고 올까? 응 가만, 400환이 남아라 예, 천천히들 해라 너희 아버지 세 시간은 있어야 돌아오실 게다 예명순아, 나 먼저 간다 응 예, 재천이가 오늘 졸업하면 내일이라도 아버지를 좀 만나라고 해라 응? 다 약속 돼 있어요 예, 일찍 돌아오느라 응? 언니, 빨리 들어와 아, 안녕하십니까? 예명순아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올라오세요 네 자, 올라와 네 헤헤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방금 목욕 가셨다네 왜 잠궜어? 여보! 노오나? 아니, 어디 오늘 노는 날이에요 저기 쓴 걸 보세요 네 아니 이 놈 못 간 통 나만 오면 쉬이나? 용순이 오늘 좀 꼭 만나 줘 듣기 싫어 비키지 못하겠어? 또 재천에 가는 거지? 초대권 얻었는데 나하고 국장에 가 내 심정은 그렇게도 몰라 줘 예, 남이 보면 창피하다 저리 켜 응? 이겐? 재천이란 놈이 제대로 운전 하나 두고 보초 어서들 가가라, 자 아버지 오시면 나 책방에 갔다고 말해줘 글쎄 이 염려 마라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응 어서들 가 예, 너무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조심들 해라 네 음 아니 안녕하셨어요? 이 사람이 또 왔네 너 어디 가? 아버지, 머리를 쓰는 사람은요 가끔 리크레이션을 해야 해요 뭐, 레, 레, 레이션? 리크레이션 머리를 쓰는 사람은 가끔 산에나 해변가에 가야 합니다 그래, 지금 너희들 산에 가는 길이냐? 네 단 두 우리만 네 아버지, 빨리 다녀올 게 보내주세요 음 아, 너희들이 산에 가려고 날 못 간 통으로 쫓았구나 너희 둘만 안 돼 이봐, 내 헤르멧도 아니, 어딜 또 나가실 작정이시야? 어서 가져와 참 아니 엄마, 나, 난 몰라요 애쏘 나도 말이야 구공 탄 아궁이 때문에 머리를 망했으니까 같이 가서 가져라 어머, 가버리 안 돼요 아이고, 참데올 산엔 두 우리만 가 응, 저 산에 가시면 고생이 많습니다 앞장 서라 아, 아니 그 애들 모양으로 어딜 따라 간다고 이러시오 앞장 안 설 테 아, 이것 좀 봐요, 온 천 양반이 어서 가 붙잡아라, 응? 이것 좀 봐요, 글쎄 예, 명순아 예, 숨 좀 돌리자 예, 명순아 예, 숨 좀 돌리자 예, 명순아 자꾸 쉬면 내빠져요! 빨리 오세요! 예, 같이 가! 아버지는 괜히 따라오셨어요 그놈 어디 갔네? 저기! 저놈 돌지 않았니? 아이, 저, 아버지는 괜히 하다냐 야호! 야호! 야호? 야, 그건 무슨 소리야? 주식 씨와 연락하는 거예요 벌써 높이 올라갔어요 주식 씨 용감하죠? 뭐 용감해? 자식 틀렸다 뭐가 틀렸어요? 야호! 족이 틀렸단 말이야 야호! 저저러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야호! 야, 야호 소리 듣기 싫다 너 먼저 올라가 아버지, 무슨 일이 생기면 야호 하고 부르세요 야호 예, 명순아 나 갑자기 갈증 난다 주식 씨 만나서 물 가져올게요 아이고, 이럴 때 그 시원한 막걸리나 한잔 먹었음 나이가 웬수다 그 저놈이 내 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파냐? 야호! 이 자식아 너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넌 낙제야 주식 씨 아이씨 같이 가요 아이씨 예, 명순아 내 헤르메토 너 거기 가만하이까라 아버지는 어디 주무셔? 소소히 올라오시기로 했어요 그럼 올라갈까? 응 아이씨 응? 아버지가 부르자노? 야호 지쳐서 쓰러지신 게 아냐? 아까 갈증이 나신다고 했는데 야호 예, 야호 야호 명순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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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 빨리 내려가봐요 아버지 명순 씨 여기 자 아버지 이거 꼭 잡으세요 아이고 한 번 꼭 붙들으세요 한 번 아이, 이쪽 아이고, 살았다 나 물 줘 나 물 나 물 물 여기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 네? 아버지는 괜히 따라오셔서 고생이셔 내가 너희들 물, 무슨 저리 따라왔지 아버지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오, 예 내 헤르메토 저... 아니 여가지 있어 네 응 명순아 네? 너 아무 일도 없었지? 무슨 일이요? 들어가 빈수 하나 먹고 갈까? 아버지가 찾으시면 어떡해 괜찮아 나도 인전 정식 운전수가 됐으니까 내리고 모르고 아버지를 만날게 자 재천아 나 좀 봐 여기 있어 아이, 재천이 가지 마라 그 자식들이야 빨리 집으로 가 아이, 빨리 재천이 거기 쓰지 못하니? 야, 거기 서 서 안 서 시란 말이야 뭐 땜에 그래? 자식들하고 대꾸하지 마라 왜, 우리가 무서워? 응 박서방 맞서기 가면 이렇게 노나 이거? 이거 무슨 소리야? 오늘 운전수가 됐다기 한땅 내는 거야 자, 그럼 가지 고맙다 보다시피 나 어디 좀 가는 길이야 한 5분만 얘기할까? 홀리여기가 있으면 내일 만나자 시간 없어, 빨리 가 응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 타협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신사다 까지, 응? 아, 이거 놔 여기서 얘기할 수 없니? 비밀이야, 여기선 얘기 못하겠어 좋다 용순이, 5분만 기다려줘 아, 딴 데 가면 안 돼 따라오지 마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순이, 어디 가는 거야? 응? 미쳤다고 재천을 따다녀? 응? 무슨 상관이야? 이거 못 놓겠소? 용순이, 아버지한테 말 다 했어 저리 비켜 자식아! 응? 아이, 참! 재천이는 올밤 병선이 돼! 어이, 재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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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봐 가 가만히지 못해! 사람 살려! 사람! 사람! 용순이! 하이! 빨리 얘기해 봐라 비밀이 뭐냐? 비밀이란 우리들 배신은 벌이다! 왜? 그 벌로서 나를 칠 테냐? 그렇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알았다 내 과거를 잘 알지 싸울 필요는 없어 승리 잘한 내놈들이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잡초들과 손을 뗀 지가 이미 오래야 흥, 잡초? 용순이, 용순이! 아니, 다행히 재천이! 재천이! 용순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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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색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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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싸우지 마! 채촌이! 영순이 보지 마! 내리면 안 돼! 나 몰라! 내리면 안 돼! 으윽! 이 새끼! 으윽! 채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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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채촌이! 채촌이! 너 웬일이냐? 응? 어젯밤 어디 가서 잤니? 응? 아버지! 너 때문에 아침 일찌감 지나가셨다 어젯밤 채촌이가 갑득일 하시더라고 싸웠어요 응? 그래서? 그 녀석들하고 손을 끊기 위해서 많이 맞았어 얘 어젯밤에 채촌이 집에서 자고 왔니? 응 죽을까 봐 겁이 나서 한숨도 못 잤어 그 좋은데는 가미 어딜 갔다 오셨소? 어젯밤에 깡패를 따라다녔다는데 네? 이게? 아이고 여보 여보 참으시고 응? 여보 참어요 그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여보 이건 놓으시고 아버지 안 그래 참 못했어요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여보 너 있네 너 너 매일 밤 어디서 잤니? 응? 아이고 여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 여보 이거 놓고 말씀 오세요 이거 왜 이래? 아이고 그쎄 이건 놓으세요 너 어디서 잤어? 응? 너 애비 얼굴에다 똥칠 내도 붕수가 있지? 너 어디서 잤어? 응? 여보 동무집에서 자고 왔니? 아이고 이건 놓으세요 말 안 해? 아이고 여보 이건 정신이 있어 없소 예 가만 둬 가만 둬 아이고 여보 동무집 너 웬일이냐? 저희 집 하궁이 좀 고쳐 주세요 응 가가라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을 패오 응? 아이고 아이고 용순이 왜 울어? 일어나면 안 돼 괜찮아 아버지한테 맞았어? 아니 아무것도 아냐 말해봐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갈까? 안 돼 채천이 어디 도망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내일이면 이모 집에 갈 수 있어 정말 빨리 이 동네를 떠났으면 좋겠어 용순이 안심해 내 머리에 풍대만 풀면 우리도 꿈나나를 가질 수 있어 꿈나나를 가질 수 있어 네, 네, 사장님이십니까? 박 부장님이요 전화입니다 아, 접니다 네, 곧 갑니다 들어오게 부르셨습니까? 응 그리 앉게 네 저 소문에 의하면 포장부의 강접려 양과 결혼을 언약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네, 부모님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결합이요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 부장에게 희소식을 전하지 저에게 무슨 일인데요? 사실은 본사에서 이번에 태국에다 지점을 내기로 결정하고 어제 여권 회의에서 그 첫 지점장을 박 부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지 제가요? 응 왜, 기쁘지 않나? 부임 기간이 5년간으로 결정이 되어서 부부 동반으로 떠나게 됐는데 아, 박 부장은 노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생각이 어떨런지 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앞으로 50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잘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꼭 가주기를 재산 부탁하네 잘 알겠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 오 그동안 결혼할 수 있으면 박 부장이 더욱 유리한 조건이니까 잘 생각해 주게 네 이건 앞으로 수석을 밟아야 할 서류야 감사합니다 다음 연락하지 내일부터 좀 더 수고해 주게 네 응 결혼하자마자 곧 떠나면 부모님에겐 안 됐지만 이번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나만 믿고 사는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쾌히 성낙하실런지 우리들의 장례를 위해서 허락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 올 때도 며칠 동안 못 주무셨다는데 즉 말씀드리기 곤란하시면 제가 서울에 가서 아버님을 만나 뵙겠어요 일단 수석 절차를 끝내놓고 얘기할 테니 잠자고 있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떠나기 전에 부모님들의 생활 안정만 마련해 드리면 되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한테 바라는 것을 점녀시는 아직 몰라 전 허락하실 것을 믿어요 잘 압니다 한 10년 동안 공부시켜 놓으니까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하는구나 결혼은 내 마음대로는 안 돼 부모님 말씀이 응할 수 없으니 얘긴 다 끝났어요 야긴 다 끝났어? 돌아가신 오빠와 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는 줄로 아니? 내가 3대 독자라는 걸 알아야 돼 너는 가문의 위신도 혈통도 모르니? 부모님은 제가 얼마나 외롭게 자랐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다른 문젠 간섭하셔도 좋지만 저의 결혼 문제에 관해선 간섭하지 마세요 너의 장례도 뻔하다 중학교 밖에 거치지 못한 계집애한테 미치다니 듣기 싫어요 지금에서 저의 결혼 문제를 들고 나서는 고모님의 생각을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 말 잘 뱉다 바보 같은 자식 고모님은 우리 사이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얘기하자면 명순 씨와 교재하는 것을 약점 삼아 저에게 상속된 재산을 노리려는 거지요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약점을 말하시는 걸 보니 대단하시군요 지금이라도 직접 만나서 우리 사이를 얘기하겠어요 고모님하고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해결할 테니까 저희 아버지만 고집불통인 줄 알았더니 세상엔 고집불통도 많군요 미스 박, 고모의 연극에 넘어가지 않을 테니 안심해요 나에겐 명순 씨 외에 딴 여성이 있을 수 없어 주식 씨는 마음이 약해서 믿을 수 없어요 명순 씨 앞으로는 고모에 관한 얘긴 하지 않기로 합시다 우리의 마음만 변함없다면 무슨 난관이 있더라도 주식 씨를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의 경우를 보세요 처음에 노발대발 하셨지만 주식 씨를 테스트하고 난 다음부턴 너 주식이란 놈 놓으시지 마라 아시잖아요 어머니 용순은 아버님 생신도 잊어버렸나 봐 글쎄나 말이다 자, 그리 놔 네 저 방으로 들여가가라 응 뜨겁다 많이 드세요 다 컸구나 아니시대 예, 가 아버지 모시고 응 아버지 아니 어머나 아주 근사하시네요 어서 마르로 나가세요 어쩜 오늘 아버지께 태국 발령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용순이 때문에 우울하신데 온 밤 조용히 얘기할게 아버지, 일로 나오세요 아버지 그래 어서 이리 나오시오 네? 아버지 용순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가 있지 않아요 자 먼저들 먹지 그래 응? 아니에요, 아버지 나가자 그거 다 치워요 오늘은 훤하구나 경칭을 먼저 드네 자, 그 뭣들 좀 들어 응? 네, 잘 지냈네 먹어 어서 많이 잡수셔 돼지니요 집안이 송두리 차 오나 헤헤헤 헤헤 뭐, 가 봐 응? 아니, 나 앉아야죠 괜찮아 건너가니깐 그래 아니, 이봐요 이쪽 건넘 봐야죠 네 옷 좀 드자 용순이가 안 들어와서 속이 속이 아니야 여보게 며느리야 난 참 담나네 그리들 앉아라 네 주시기가 아직 안 오는군요 9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자, 구기 식기 전에 어서들 들어라 응? 네 아버지 응? 선물 먼저 받으세요 아이고, 야, 이건 없는 놈이 이거 아버지 외실 양복이에요 저 우리 큰아들 놈이 앞으로 저희들 결혼식도 있고 해서 자, 마누라, 자 네 아버님의 건강을 빕니다 아니, 이건, 이건 뭐 조그만 건데 우리 아버지, 이거 시계예요 자 애들이 보는 데서 자시구려 응? 아버지, 차 보세요 아이 어머니 응? 주시기가 와요 아이고, 어서 오게 안녕하셨어요 요, 어서 와 그러지 않아도 어서 오게 기다리고 있든지 차서 죄송합니다 자, 올라가 자, 거기 그리 앉게 네 거 둘째인가? 더운데 벗어라 네 아버지 아버지 이거 띠시고 자시는 거예요 네 아유 넌 인마 뭐 가져온 거 없어? 아이고 참 열감도 원 저, 이거 아버지 구대예요 온 저런 아유인걸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구토 이놈 너희들 짜고 사왔구나 응? 음 마누라 이런 걸 바꿔보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다 네 아버지 응? 정말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자, 어서 들어요 자, 좀 들어 황사방 너 술 한 잔 들세 아니다 그만 나 저 밥 좀 먹어야 아유, 그래도 술을 마셔야지 속 괴고 먹어야지 그럴까? 아니 어디 가시오 응? 잠깐 아니, 저 아니, 밥들은 술도 할 맛이지 응? 자 어, 나, 나 자네들 황사방 어 눈에 뭐 비는 거 없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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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시계 좋은 걸 전 응, 손은 띠고 우리 큰 마누라가 선사한 거 박서방 자네 출세했네 저 시내 나가면 우리 집 소식 좀 듣고 와 알았어 밤 12시에 마중 나와야 돼 응 응 그 시각을 듣고 그 시각은 아, 그렇게 큰 회사에서 너밖에 갈 사람이 없냐, 응?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하고 점녀가 뽑힌 거예요 외국 발령은 아무나 못 가게 되는 겁니라 못 가? 네가 떠나고 나면 나하고 네 이민 누굴 믿고 사니? 너 아무리 좋더라도 참으라 응, 아버지 사실 말씀드리긴 한 차에서 오늘에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씩이나 넌 내가 죽은 다음에 떠나도록 해 아버지, 우리가 떠날 땐 편안히 쉬시도록 해 놓고 떠나겠어요 예, 용범아 난 네가 내 앞에서 자식 낳고 잘 사는 걸 보면 그걸로 고마냐 응 아버지, 저의 장례를 위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님은 아버지만 허락해 주시면 꼭 떠나라고 하시는데 영범아, 너 내 말 좀 들어봐 너 외국에 가야만 꼭 출세하니? 응? 너 비행기라는 거 한 번 탔다가 아차 실수하면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거야? 너 그냥 죽고만 하는 거다 안 돼 아버지, 남들은 모르지만 전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계획 꼭 가야겠습니다 듣기 싫어! 용범아, 난 네 앞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야 용순이도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걸 너도 보았지? 난 누굴 믿고 사니? 응? 용범아, 동네에서 널 보고 효자라 그래? 넌 네가 훌쩍 떠나고 나면 누가 욕을 묻지? 응? 난 널 기를 때 외국에 버리려고 기른 건 아냐? 돌아가자 굿모닝 굿모닝 이재왕 늦자면 자체 뭐야? 미쓰바, 응? 조금 전에 어떤 학생이 전해 달래? 학생이? 응 사랑하는 명순 씨에게 명순 씨 놀라지 마십시오 어젯밤 부모님과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소지 병장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 급히 떠나는 길에 몇 마디 전하오 부모님에게 인사도 없이 떠나게 됐소 잘 말씀드리오 우리의 연락은 편지로 합시다 우리의 사랑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면서 주시걸림 무슨 기분 나쁜 편지야? 아니, 아무것도 아냐 내일까지 회사의 가부를 알려야 합니다 글쎄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 여보 여보, 용순이가 한남동에 있는 제천이 이모네 집에 가 있대는구려 응? 제천이 이모네 집에? 제천이가 저 이모네 집 차를 끌고 있대요 어떻게 연락을 해서 들어오게끔 해야죠 글쎄 말이다 에휴... 틀림없이 들었어? 여보, 나하고 같이 태질러 가십시다 이러다간 정말 딸 하나 놓치겠소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미스 바, 어떤 여자야? 여보세요? 네, 제가 명순인데요 서나 주식이 고 뭔데? 다름 아니라 오늘 아침 주식이야 떠나면서 명순이 아버지를 만나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만나신다고요? 네 네, 밤 8시까지 대구로요 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추식이 결혼 문제를 결정 짓기로 했으니까 꼭 아버지가 와야 해 응, 밤 8시 약속 지켜요 오빠 어, 벌써 오니? 아버지 어디 가셨소? 응 용순이가 하남동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하고 같이 나가셨소 그래? 응 아이 참, 어떡하지? 무슨 일이냐? 오빠? 응 하와이에서 돌아온 주식 씨 고모님이 응 8시까지 집에 오시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응 왜, 무슨 일이야? 주식 씨가 오늘 아침에 훈련소로 떠났어요 그래? 그동안 섭섭해서 어떻게 지내지? 아유, 오빠지 참, 나 이번에 너희 회사 비행기를 탈 것 같애 신체검산 끝났어요? 응, 내일이면 수석이 끝날 것 같애 아버지가 허락하실까? 끝까지 졸라봐야지 얘,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응? 너희 오빠도 외국으로 떠난다고 아버지를 바짝 졸라대지 아버지는 노발대발 옷이지 내가 정말 답답해서 죽겠다 자, 재천이가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들어갈래? 동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니? 얘, 그럼 잠깐 아버지나 잠깐 만나뵈라 응? 자, 어서 난 몰라 월 재하 에휴, 참네 여보, 당신이 용서하신다고 다 일러서 데리고 가십시다 응? 얼굴이 형편없이 안 됐구려 재천이는 몇 시에 들어온대? 밤늦게 나온대요 정말 안 가겠대? 여보, 당신 좀 들어가서 탈 내봐요 응? 자, 어서 근데 내가 뭐 차라들어가? 제멋대로 내버려 둬 여보, 그러시지 말고 좀 들어가십시다 아니, 날 보기 싫다는데 아휴, 글쎄 좀 난 뭐 차라들어가 여보, 자, 어서 그러지 말고 들어가십시다 임잔 나 따라오지 마라 용신여고 자고 와 에휴, 원 고집도 참 네 네 에휴, 아버지 아휴, 아버지 밥도 먹냐? 왜 어머니 안 오세요? 영순이 만나셨어요? 내일 집이 올 거다 저녁 잡으세요 생각 없다 난 물 좀 더 네 아버지 응? 저 주식 씨 고모님께서 아버지를 8시까지 오시라고 그랬어요 주식이 고모가? 네 왜? 하와이에서 돌아온 고모 있잖아요 하와이? 네 아버지 주식이와 명순이 관계는 뭐냐 있는데 가보세요 집이 어디냐? 제가 알아요 중요한 일 같은 데 댕겨 오시죠 아버지 양복 입으세요 시계도 차시고 좋은 별 소릴 날 보고 조카를 좋아? 아무라면 어때?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빨리 나와 여기예요 그래? 아버지? 응? 누가 나와서 누구시냐고 물으면 명순이 아버지라고 하세요 알았다 얜 더 여려비가 기다려 돌아가 봐 아버지 친절하게 해드리세요 알았대두 그리고 시간이 늦었다고 사과하세요 그래 어디서 오셨죠? 예 내가 저 명순이 아버지라 그래라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문 안 열어나? 문 안 열어나? 매 났어요 들어오세요 울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아니요 명순이 부친 되시나요? 네 지가 박창복 올시다 시간이 늦어서 미안스럽습니다 좋아요 이리 앉으세요 네 며칠 전부터 만나고 싶었어요 왜 불렀는지 아시겠죠? 제 딸년과 혼사 문제 아닌 갑시요? 그래요 알고 보니 아주 훌륭한 따님을 드셨더군요 물론요 뭐 동네에서도 아이는 얌전하다고 모두 칭찬합니다만 누가 날 찾아오면 없다고 그래 네 차 드시죠 뭐 들고 왔습니다 홍차니까 드세요 어이 어이 어이가 좋은 차만 홍차 잡수실 줄 모르시나? 이걸 까 잡세요 어이 원이라네 왜? 아니 왜 어디 불편하십니까? 생각 외로 유식하군요 구공탄 아궁이가 전문이시라면서요 그러십죠 장안에 그 웬만한 댁들은 아궁지에 제 손 거치지 않는 집이 얼마 없습죠 그 아주 좋은 직업이군요 박섭아 오늘 밤 모시라고 온 건 댁의 따님과 우리 주식이와의 관계를 끊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아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식의 약혼자는 댁의 따님같이 무식하고 교양 없는 여자 틀렸어요 최소한도 대학 출신이 아니면 허락할 수 없어요 주식이 약혼자는 현재 하와이 주립대학 졸업반에 있어요 필연적으로 안심은 중에는 대대로 학부 출신이 주부로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아세요 부모가 안 계시다고 해서 주식을 깔보고 댐비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는 2조 마렵에 대강까지 지낸 양반이에요 아니 그런 말 하려고 날 불러서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학 출신은 대학 출신이지 명문의 집안은 명문의 집안끼리 노동자는 노동자의 집안끼리 훌륭한 사회감을 볼려면 부모 노릇을 똑똑히 하세요 남의 가문을 더럽혀 다 한다고 했지 주식은 절대로 댁의 따님하고는 결혼시킬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얘긴 다 끝났으면 나 알았어요 자식 새도 좋다 지저라 인모 너도 명불리 집다시기냐 자식 새도 좋다 진리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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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서 약 좀 한 잔 드세요. 아니, 무슨 일 있었소? 누구하고 싸우셨소? 아이고, 고집도. 아, 아버지 늦으셨군요? 네. 어머나, 험팍 젖으셨네. 아버지, 얘기가 잘 됐어요? 약 좋으셨어요? 예, 용범아. 그 홍차는 까서 먹는 거야, 타서 먹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 봉지 애들은 홍차 말이야. 네. 까 넣어서 먹는 거야, 통째로 넣어서 불려 먹는 거야. 물에 다 먹어야죠. 무슨 일을 다 하셨어요? 왜 날 좀 가르쳐주지 않았니? 아버지, 무슨 말씀해 보세요? 안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지? 아버지. 네, 무슨 일 있었죠? 명순아, 내 앞으로 내 손톱이 닳도록 일할게. 가가라, 너 대학에 가서 공부해.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남친이 가르치지 못한 이 애비의 죄가 크다. 용범아, 내 혼자 살아도 좋으니까 너 어서 결혼해가지고 가가라. 외국에 가. 그래, 성공해. 응. 난 어디로 가나 자식 새끼들 자랑만 했지. 그런데 남들은 명문의 집 자식이 아니라 미쟁이 자식이라고 무슨 얘기기만 하냐. 기가 막힌 일이 아니소. 용순이도 내가 병신 만들었구나. 아버지, 진정하시고 올라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네? 네? 용범아, 내 이 애비가 왜 이렇게 우는지 너 알지? 널 대학까지 공부시킨 이 애비가 운수라. 네. 용순아, 너 주식이고 결혼하는 거 달려봐. 응? 예, 송추인이 솔잎 먹자. 응?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알았다. 네, 잠깐 내 늦더라도 문 걸고 찾아와요 아버지,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버지,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어머님을 만나 뵙고 지금 아버님을 만나 뵈러 가는 길입니다. 어서 차에 오르십시오. 네가 끄는 차냐? 네. 어서 차에 오르세요. 일찍 찾아뵙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 용순이가 그렇게 좋으냐? 아버지, 저는 용순이 때문에 사람이 됐어요. 이제부터는 사람 구시를 해 봐야겠어요. 내 사위 노릇을 하려면 사람 구시를 해야지. 아버지, 약주 한 잔 하실까요? 숨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주식 씨가 떠나신 후로 고모님은 아버지를 불러서 저희들의 관계를 묵살 시키고자 무서운 욕과 무시를 하셨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심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올라오셔서 고모님을 만나 뵙고 저를 만나 주세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 안녕, 명순호님. 내가 고모님을 믿어온 게 어리석었어. 아휴, 그렇게 고민하실 게 아니라 오빤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쁘지만 아버지를 만나서 사실대로 얘기해요.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럼 아버지를 만나뵐까요? 응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쫓아가요 아버지! 아버지! 저희 고모님이 하신 얘기는 전부가 거짓불응해요 저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내 딸은 명문의 집 딸년 아니? 아버지,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어요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넌 괜찮아 내 성매 알지? 네, 잘 모시겠습니다 이거 들고 따라와 네 아이 아, 그래 직습니다 아하, 저쪽에 저 모자 벗어주세요 아, 됐습니다 자, 이쪽 봐주세요 직습니다 자,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세요 저, 드시죠 어서 드세요 많이 드세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드시죠 저, 용순이를 잘 부탁하네 형님, 축하합니다 한 잔 드세요 아니야, 나중에 언니 언니도 빨리 이 기회에 결혼 날짜 받어 명서 씨 네? 밖에 누가 왔는데요? 그래요? 자, 드시죠 오 안주식 씨한테서 왔습니다 네 네 결혼식에 참석 못함이 유감입니다 어젯밤 갑자기 맹장 수술로 누워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골님 경관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밤으로 가겠어요 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좀 드시고 가실걸 그냥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박영범 신랑께서 근본 태극 초대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고 떠나는 인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더욱 뼈저리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은 저를 길러주시기에 많은 세파를 겪으신 아버지와 어머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누이 동생 용순이와 명순이도 모지않고 모지않은 앞날에 부모의 슬하에서 뿔뿔이 떠나게 됩니다 하루가 아닌 모든 날을 슬픔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제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저의 삼남매를 길러오시기에 부모님은 남모르게 많이 굶주렸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바라는 것은 제가 떠난 다음이라도 매일같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주셔서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라며 전 입술을 깨물려서라도 그곳에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쾌히 놀아주십시오 자식은 참효자야 많이 드십시오 영범아 영범아 네가 이 앱을 얼만큼 생각하는지 내가 잘 알아 영범아 내 마음 오늘 참 참 기쁘다 아버지 이놈아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날 눈물을 흘리다니 네가 울면 난 어떡하지 들어가자 들어가 네 아버지 응 아주 쓸쓸하시겠지만 자이천이 와 주시기를 자식처럼 믿고 살아가 주세요 남들이 수십 명 와도 너 하나만은 못하지 용범아 네가 떠나고 나면 난 몰라보게 얼굴이 주름이 늙고 더 늙어질 거야 아 아버지 이놈아 울기는... 울긴 사내자식이 아버지 조금 더 슬퍼하지 마시고 희망과 웃음 속에서 살아가 주세요 오냐 나 슬퍼하지 않아? 아 이제야 자식을 길래 내 애비 보람을 느껴 용범아 내 너 보고 싶을 때는 내 여기 와서 용범아하고 내 불러볼 텐데 아이고 아유 늦겠다 이제 점네 기다린다 들어가자 응? 아버지 저는 오늘 밤 아버지 모시고 자겠어요 내 곁에서 자? 세약 시민 첫날로부터 독서 웅범이냐? 뭐 이젠 안 돼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반영하겠습니다 잘 부탁하네 네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응 영순이가 안 오는 걸 보니 주식이가 대단한 모양이에요 그래 걱정 마라 내가 한번 내다가 볼 테야 네 예 무슨 일이 생기면 곧 편지해라 네 다녀가겠어요 다녀가겠어요 그래 부모님을 잘 부탁하네 형님 염려 마세요 응 그리고 영순이도 잘 부탁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어서 들어가 봐라 우리도 갑시다 아버지 저리로 어디? 저리 올라가셔야 돼 왜? 빨리 와 어머니 어디 오세요? 영봉아 예 어서 들어가 봐라 그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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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조심해요 어서 들어가 봐라 그래 오빠 오냐 엄마 어머니, 많이 들어가십시오 어머니라... 어머니 그만 들어가 그래 용농아 네가 내 앞을 떠날 줄 내 미처 몰랐구나 난 너 돌아올 때만 손꼽아 기다리지 저게 갔다 왔다 할 때 비행기만 튼튼해라 자세 너 돌아올 때 떡두깨비 같은 아들이나 두월 낳아 가지고 오너라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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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